이것이 무엇이지? 우리가 어떤 사물의 이름을 알려고 할 때 바로 그것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무엇이지?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는 경우 있죠. 이때 쓰는 표현이 what this 바로 이 표현입니다. 연필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것은 연필이야. 그것이 무엇이지? 창문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것은 창문이야. 이것은 이것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것이 무엇이지? 이것은 이것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것이 무엇이지? 이것은 it, is의 준말입니다. 바이크라고 하는 뜻? 그렇죠. 자전거라고 하는 뜻이죠? 그것은 자전거야. what's that? this는 이것, that 이 표현은 저것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what's that? 저것은 무엇이지? 이 뜻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toy는 장난감이라고 하는 뜻이죠? car, 자동차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장난감 자동차야. it's a toy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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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ir, 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의자야. it's a toy car. it's a toy car. it's a toy car. 열쇠라고 하는 뜻이죠? 그것은 열쇠야.